오렌지로 쓰지 오렌지로 쓰지 근데 이거 우동이잖아 근데 우동도 있고 밥도 있네 밥은 아빠꺼야 아 밥은 아빠꺼구나 그러니까 우동 입만큼이면 거주 엄청 많은데 김 아빠꺼? 왜? 네 사람? 강아지? 아니 공돈이라고 공돈이라고 그때그때 다른데? 강아지였다고 공돈이었다고 젓가락도 어른 젓가락으로 바뀌었지 바꿔줄까? 운전주라고 그랬지?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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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 젓가락 나무 젓가락으로 놓을까? 응 오렌지 젓가락 진짜 오래된 거 먹어 오렌지니까 오래된 거 소원 다소원 이쁜 젓가락 못생기려고 다소원 맛있으면 많이 먹을게 아니 맛없어도 많이 먹을게 아니야 이게 안들어와 조금 많이 먹었어. 그렇게 맛있긴 한다. 이거 머리 핀 좀 삐르고 먹자. 싫어. 아니 머리카락이에요. 여기 다 속은. 그럼 안 닿게 해서 네가 이 그릇을 이렇게 대고 먹어. 아빠는 이거 먹을게. 2인분이 나왔어. 아 왜 저래? 왜 저래? 이게 유행하네 요즘? 이거 진짜 맛있다. 너무 맛있다. 너무 맛있다. 너무 맛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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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다.